자 이번 시간에 바로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예요?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결과되면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직접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방산 관련주들입니다. 직접적인 무기체계에 관련된 종목들, 두 번째는 바로 유가겠죠. 바로 중동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곡물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수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등락폭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결국 우리는 매매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세부적으로 주요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도 주시하고 있는 이 28전쟁 같은 경우는요.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대리전 양상이자 바로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억제해오려고 노력해왔던 FOMC 같은 경우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 위원 같은 경우도 전쟁 같은 상황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때요? 불필요하다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진화적인 발언이다. 금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또는 동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야기대로 불확실성에 빠진 게 바로 현재 시장의 리스크이자 기회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때요? 방산, 그 다음에 곡물까지 전체적인 이슈가 바로 전쟁이라는 이 이슈 하나로 파급 효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추가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천연가스전이 폐쇄됨으로써 바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겼고요. 이 가스 같은 경우는요. 핵심적으로 어때요? 현재 가을 이후에 겨울이 닥치면서 난방비에 대한 공포감이 현재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시세가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나는 가속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그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민간인과 인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암튼 이러한 이슈를 타고 주요 핵심 종목들과 모멘텀은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매매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트레이딩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획들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타마르가스전 폐쇄 여파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국제 시세 자체가 요동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국제 정세에 있어서 바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금리 부분 FOMC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금리 관련 부분도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싸웠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결국 전쟁의 양상이나 계속적으로 파급 효과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1967년부터 그 역사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자지구라는 핵심적인 분쟁지역이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차별 그 다음에 탄압 결국 뭐예요? 반발을 불러왔고 서로 간의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역사적 바로 분쟁지역이었다. 라고 꼭 인지해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이 구역은 이 서한지구와 그 다음에 가자지구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핵심적으로 장벽까지 설치됨으로써 현재 분쟁과 그 다음에 차별 그 다음에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현재 화약고가 터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 바로 이 분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196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분쟁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 봉합되기까지는 어때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았다. 결국 이 리스크를 안고 현재 지수적인 영향과 그 다음에 각 직접적인 섹터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결국은 관련 주들에게는 상승 모멘텀 다시 한 번 크게 찾아왔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재료적인 측면을 꼼꼼히 체크해봤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결국 매수의 기회를 어디서 포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중간에 여기서 잠깐 차후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린이 급등단타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중 종목 분석 라이브 방송 세 번째는 급등지 추천 영상 네 번째는 차트 교육과 검색식 만들기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참여 끝입니다. 보시면 010-5929-7823 이 번호로 어때요? 내가 만약에 장중 라이브로 매매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2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채널 성장과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특급 선물 100%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설문참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3종 세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수익금 전부 다 포기하고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과 주부용으로 중가매매 검색식 무려 12개월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검색식 자료까지 첨부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주요 회원용으로 이 공개 영상들이 일부 있는데 주요 핵심 영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거고요. 핵심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모두 받아가셔라. 뭐 빚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리는 자유들이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초편과 실전편 그리고 검색기편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퀄리티 없는 정말 저질의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이 수익금 제가 전부 포기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두시고요.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이렇게 주요 핵심적으로 퀄리티에서 이미 검증이 된 바 있죠.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연동해 놨고요. 해당 010-59297823번으로 해당 번호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휴니이드의 바로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샀고요. 그 다음에 핵심 대응 구간 매물대를 통해서 단타 시나리오든 스윙 시나리오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순절가 결국 가격 전략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스윙 내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요. 차트상 기존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점 이어보면은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고점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현재 핵심적인 추세선 21선 위로 주봉이 현재 올라와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하락 추세의 상단을 뚫어내고 이 6천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 번 1차적으로 8천 구간과 그 다음 1만천 구간까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보시면 핵심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5천에서 5천2백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4천으로 잡아야 되겠죠. 4천 구간이 매물 때 기존의 저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손절가와 그 다음 핵심 지지 매수 타점 그리고 1차적으로는 바로 이 8천5백 타점과 만천 타점 저항 1, 저항 2 이런 핵심 구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국은요. 추세를 파악하고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지지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단타라면 8천5백 구간까지 보고 매도하시면 되겠지만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싶고 내가 비중을 좀 싫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고점 라인에 매울 때가 있는 만천 구간까지 홀딩 및 스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SI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이후에 올라오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과매도가 나왔던 구간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존의 고점 라인을 터치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만에서 만천 구간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수익 관점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결국은 주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결국 수익을 내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매수과, 무과, 송절과 이런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과부터 목표가, 송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 사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 글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추천과 목표과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자로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거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리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 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통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권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매도와 분할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 발송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수매자금들 그리고 호액으로나마 누적 승률 불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들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하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